대사님, 경비 병력부터 요청하시죠. 장관 놈들 벌써 다 피웠다면, 누구한테 지원을 요청하래. 아, 대사님까지 왜 이러십니까, 정말. 아, 저러고 멀쩡한 줄 아세요. 제가 경찰 국장 만나서 책임지고 경비 병력 데려올 테니까, 직원들 볼 때 저한테 슬쩍 병력 내리세요. 아, 그 자네가 뭔데 이래라 자래라 해 나한테. 어? 그딴 소리야 정신 있으면 경찰 국장 찾아가서, 경비 병력 보내달라고 해. 대사관이 위험한데. 갔다 와.